대화기술 요지부동인 사람도 있습니다 무조건 자기가 옳다고 우기고 자신의 신념을 객관적 증거인 양 들이대는가 하면 대놓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잘 주고받던 대화가 순식간에 말싸움으로 번지는 이유 분명 자기 주장이 틀렸는데도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 아르시시스트, 고집불통, 기분파 등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얼굴을 붉히지 않고 대화할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할 책은 모래한 말, 무식한 말, 비꼬는 말을 휘어잡는 현명한 대화기술 자기만 옳다는 사람과 대화하는 법입니다 이 책은 물러서지 않으면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현명한 대화기술 28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일상적인 대화 속 갈등을 해결하는 법부터 나를 공격하는 무례한 말에 대응하는 법까지 사례를 들어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연구 결과와 심리학 이론, 소통의 작동 방식까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나와 생각이 다른 상대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는 대화법 용기 있게 잘못된 논리를 반박하면서도 대화를 다시 긍정적 방향으로 돌리는 현명한 대화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도덕적 합리화에서 벗어나기 아예 말도 섞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 비슷한 점이 별로 없다는 확신이 든다 대부분 우리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다 가치관의 차이는 소통을 방해함으로 대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못한다 도덕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온라인 마녀사냥도 심지어 전쟁도 가치관을 빌미로 삼는다 이것이 바로 도덕적 합리화 현상이다 좋은 일을 한다고 굳게 믿으면 죄책감 없이 나쁜 짓을 저지를 수 있다 가치가 수단보다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더 가혹하게 더 인정사정 없이 몰아세우는 명분이 된다 당연히 나는 오른편이므로 나의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다 가치관과 사람을 동일시하지 말 것 옆자리 여직원이 부장하고 잤다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하지? 둘 다 내쫓아야 한다 동료가 어제 식구들하고 동물원에 갔다 불쌍한 동물을 가두어놓고 학대하는 곳에 돈을 내고 가다니 부장이 저질 농담을 예사로 한다 꼰대 남자들이란 구제불능이다 당장 쫓아내야 한다 가치관과 사람을 너무 동일시하면 소통이 안 된다 딱 봐서 가치관이 다를 것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무시하게 된다 가치관은 사람을 고집불통으로 만들고 토론 능력을 갉아먹는다 2020년에 한 연구결과가 입증한 사실이다 어떤 주제를 두고 한 무리의 참가자들에게는 도덕적인 근거를 찾게 하였고 다른 무리에게는 사실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근거를 들게 하였다 그 결과 도덕적인 논리를 주장한 사람들이 더 고집을 부렸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도덕을 팽개치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가치관과 도덕이 중요한 지점에서는 더욱더 대화를 나누는 방식을 살피고 혹시 상대의 가치관을 무시하지 않는지 주의해야 한다는 말이다 가치관 공격은 인신 공격이다 가치관이 개입되면 갑자기 고집을 부리고 목소리가 높아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가치관이 정체성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한 목표, 심혈을 기울이는 대형 프로젝트 습관, 각인 등과 똑같이 가치관은 인격의 하나다 따라서 사람과 문제를 분리하라는 그 유명한 하버드 협상 원칙도 지키기가 어렵다 문제가 곧 그 사람의 일부이니까 말이다 인격과 뗄 수 없는 문제를 토론할 때는 마치 자기 인생을 변호하는 기분이 된다 두뇌에서도 생명이 위태로울 때와 같은 반응이 일어난다 정체성이 걸린 문제에서는 사실 여부를 따질 겨를이 없는 것이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이 논쟁이 가치관 논쟁인지를 알려면 특히 세 가지 지점을 유심히 살피면 된다 1. 단어 선택 상대가 일반화하는 표현을 자주 쓴다 자신의 판단이 보평타당하다는 듯 말한다 다들 그래, 그럼 못 써, 그건 안 돼 2. 도덕화 자신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식으로 말한다 3. 지나친 반응 분노나 멸시 같은 감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 세 가지는 상대가 당신에게 이미 마음을 굳게 닫았다는 증거이다 양성평등, 예방접종, 인종주의 등 우리 주변에는 가치관과 관련된 논쟁거리가 무수히 많다 물론 논쟁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한 사회가 유지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문제는 논쟁이 극단으로 치우칠 때이다 어떻게 대처해야 물러설 줄 모르는 굳은 가치관을 부수고 상대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가치관 논쟁의 역학을 알면 수월하게 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즉, 상대의 극단적인 표현에서 긍정적인 가치관을 알아내면 그것을 교묘하게 우리 논리로 끌어들일 수 있다 진정성과 영향력 사이의 줄다리기 갈등은 대부분 서로를 배격하는 정반대의 두 가치관이 충돌할 때 일어난다 하지만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대가 아닐 때가 많다 심지어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할 수도 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상대를 다시 대화의 장으로 불러올 수 있다 논쟁을 불붙이는 대표적인 가치관이 진정성이다 진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꾸밈이나 거짓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주 말한다 나는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거짓은 안 되기에 생각나는 대로 전부 입에 올린다 그래서 자칫하면 아주 무례하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팀장이 솔직하게 말한다 바보들, 또 무슨 작당 모의야? 팀장이 생각하기에는 정직하고 솔직한 표현일지 몰라도 졸지에 바보가 된 직원들은 듣기 좋을 리 없다 혹은 상대가 숨기고 싶어하는 내용까지 거침없이 다 떠들고 다녀서 상대가 곤란해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사람들이 지루해서 하품을 하건 말건 진정성 있게 할 말을 끝까지 다 하고 상대가 마음에 안 들면 솔직하게 상대를 멸시한다 그러고선 말한다 그게 나야 그러나 전문성과 배려를 무시한 진정성은 소통을 가로막는 높은 벽이다 젓가락으로 반찬을 짚는 것이 날때부터 당연한 사람은 없다 살면서 서서히 배워 익힌 습관이다 새로운 것에 기회를 주어 자꾸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그것이 자기다운 것이 된다 하지만 진정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다릴 줄 모른다 나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 그들은 고집을 부린다 그런가 하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 있다 자기가 한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결과를 일으킬지 전정긍긍하여 연신 고민한다 내 말뜻이 제대로 전달되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 심하면 자신을 버리고 오직 남들의 상황과 목표만 생각한다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거리낌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사람과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만 고민하는 사람 이 양 극단이 충돌하면 갈등은 당연지사이다 하지만 그 둘 모두의 각자만의 좋은 점이 있다 진정성의 긍정적 면모는 정직함이다 다시 말해 행동과 생각의 일치이다 목소리, 몸짓, 동작, 단어 선택, 마음가짐이 일치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진정성이 뻔뻔하고 무례한 극단으로 삐끗하지 않으려면 자매의 덕목, 즉 영향력 인식이 필요하다 긍정적인 영향력 인식이란 어떻게 하면 상대에게 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일이다 이 역학을 가치관과 발달의 사각형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가치관과 발달의 사각형은 서로 다른 가치관 사이의 긴장관계를 잘 보여준다 진정성은 긍정적이지만 짝이 되는 영향력 인식이 없다면 무례하고 매정한 솔직함으로 변질되는 것처럼 말이다 독일 우파 정당 기독교 민주연합의 대표를 역임한 아르민 라세트는 아르탈의 홍수 현장에서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뒤에서 웃었다 네티즌들은 해시태그 샵 라세트 웃다를 달면서 그를 마구 비난하였다 인간이 얼마나 모질면 저런 곳에서 웃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웃었으므로 그는 나쁜 사람일까 우리 모두 적절치 않은 때에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장례식에서도 웃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건 인간적이고 또 정직하다 하지만 라세트의 웃음은 그의 역할에 맞지 않았다 아르민 라세트는 그 순간 자기 행동의 영향력을 인식하지 못했다 반대로 마틴 루터킹이 그 유명한 연설에서 흑인과 백인은 평등합니다라는 말로 진심만을 요약하고 전달했다면 그 정도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반복하여 끼워넣은 나는 꿈이 있어요라는 문장은 메마른 진심과는 전혀 다른 설득력을 발휘하였다 그러므로 소통에는 이 두 가지 긍정적인 덕목 영향력과 진정성이 꼭 필요하다 진실, 진정성과 거짓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 진실을 세심하게 영향력을 인식하며 표현해야 한다 정신분석학자 루스 콘은 진정성과 영향력 인식을 결합한 선택적 진정성을 주장했다 루스 콘의 말을 들어보자 말하는 모든 것이 진정해야 하지만 진정한 모든 것을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우리의 온라인 플랫폼은 훨씬 아름다운 장소가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상호 보완의 가치를 명심한다면 상황에 맞게 꺼내 쓸 수 있는 두 가지 능력을 겸비한 설득력 있는 사람으로 거듭난 셈이다 나를 조정하려 드는 사람과 협력하는 대화를 하는 법 당신이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소귀의 경일기다 무조건 자기가 옳다고 우기며 설사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한다 자신의 신념을 객관적 증거인 양 들이대는가 하면 대놓고 당신을 비난하기도 한다 혹은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서 당신을 조정하려고 한다 이런 상대를 만나서 머리에서 경고 알람이 울리기 시작하거든 망설이지 말고 자기 주장 모드로 갈아타자 상대가 당신을 깔아 뭉개려 하건 부적절한 비난을 퍼붓건 당신을 문제야 취급하건 다 좋다 그런 비열한 방법을 막아줄 기술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심지어 그 와중에도 협력을 추구하여 긍정적 방향으로 대화를 되돌릴 수 있다 그 비난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갈등이 싫은 사람이 안심하고 받아치는 기술 마트 계산대에서 뒷사람이 너무 바짝 다가와서 당신이 한마디 한다 죄송하지만 좀 떨어져 주시겠어요? 뒷사람이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말한다 되게 예민하네 이때 한 가지 대처 방법은 비난에 담긴 긍정적 핵심에 동의하는 것이다 네 제가 좀 예민해서 누가 바짝 붙어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상대를 흘란하지 않고 자신과 자신의 욕망을 설명하므로 상대는 크게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 여기에 상대의 말을 재해석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덧붙여 반복한다면 상대가 우리 부탁을 들어줄 확률이 높아진다 아주 간단한 기술인데다 맞받아 칠 필요가 없으므로 갈등을 겁내는 사람도 안심하고 써먹을 수 있다 한마디로 상대의 비난을 긍정적인 성격으로 재해석하는 것이다 사실 비난에도 긍정적인 핵심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 힐란초의 말투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일 뿐이다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비난에도 차분하게 동의하기만 하면 된다 맞아요 제가 좀 예민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는 상대의 비난에 어떤 긍정적 핵심이 들어있는지다 이 긍정적 핵심을 알아내려면 모든 부정적 성질에도 긍정적인 면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먼저 명심해야 한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한다 꼬장꼬장 하기는 상대가 비난한 성격의 긍정적인 핵심은 정확성이다 그 긍정적 핵심을 인정한다 맞아 내가 좀 정확하지 누군가 당신이 돈만 밝힌다고 비난하거든 태연하게 대꾸해보자 맞아요 수익이 중요하죠 수익도 안 나는데 저랑 일을 하시겠어요? 도널드 트럼프는 이 재해석 기술의 선수이다 2016년 대선 토론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그가 부동산 위기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다고 심지어 집을 사서 돈을 벌려고 위기를 부추겼고 시장 붕괴를 바랐다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걸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자기 비판적인 사람은 비난을 들으면 상대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나의 지인은 동업자와 친구처럼 지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사이가 벌어지더니 대화가 힘들어졌고 심지어 비난이 오갔다 지인은 더는 사업을 같이 할 수 없겠다고 생각하여 동업자에게 동업을 그만하자고 말했다 동업자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뭐? 뭔 일이 있었어? 난 너보다 공사 구분이 확실한가 보네 지인은 잠시 정말 그런가 고민했다 그녀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을까? 그러나 그녀는 재해석 기술을 이용해 자기 행동에 확신을 더했다 맞아 나는 공사 구분 못해 동업을 하려면 관계가 좋아야지 이렇게 동의하자 상대방이 과하다고 주장했던 그녀의 행동이 정상적이고 인간적인 행동으로 되돌아왔다 어쨌거나 개인적인 관계는 사업관계와 뗄 수 없다 협상이 개인적인 문제 탓에 파톤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회사 분위기가 좋으면 직원들의 업무 능력도 향상된다 따라서 잊지도 않은 객관성을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말도 안 된다 비난받은 모든 것이 비난받을 만한 것은 아니다 불안할수록 남의 비난에 쉽게 흔들린다 그 비난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흔들린다 이럴 때 긍정적 핵심을 강조하면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더 나아가 확신을 굳힐 수 있다 지금 나의 행동과 이유는 타당하다고 말이다 동의하며 재이석한다 누군가 당신의 행동이 과하다고 비난하면 그 비난의 숨은 긍정적 핵심에 동의하여 비난의 힘을 빼버리자 맞아요 나는 예민해요 정확해요 창의적이에요 맞아요 이번 프로젝트는 특별합니다 높은 수익이 기대됩니다 광범위합니다 주제가 아닌 말투를 지적할 때 대응하는 법 논점을 흐릴 때는 맥락으로 대응한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차분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몇 시간 동안의 기다림에 지친 고객이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책임자를 연결해달라고 하자 센터 직원이 이렇게 타이른다 당신 너무 감정적이야 진정해 가사일에 지친 아내가 화를 내자 남편이 이렇게 말한다 다들 진정하라는 말에 더 화가 났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그런 식의 요구는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렇게 행동할 이유가 없어 당신의 행동은 부적절해 하지만 행동이 적절한지 아닌지는 상황이 결정한다 고객센터에서 길길이 날뛰며 소리를 지르는 짓은 부적절하다 하지만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은 적절하다 카페에서 직원에게 이유도 없이 소리를 지르는 행동은 부적절하다 하지만 비상 상황에서 도와달라고 소리친다면 적절할 뿐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행동이다 주장이 아닌 말투로 관심을 옮기는 톤 폴리싱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비상 상황인데도 조용히 하라는 요구는 다른 말로 톤 폴리싱이라고 부른다 말투로 관심을 끌어서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논점을 흐리는 기술이다 화가 난 이유가 정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 합리적인 차분한 말투가 통하지 않아서 소리를 질렀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아무리 상황이 화를 돋을지언정 톤 폴리싱은 차분한 말투를 요구한다 차분하게 전달하는 내용만 들어주겠다는 식이다 이런 식으로 상대의 부적절한 행동을 지적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원래 주제에서 멀어지게 하고 상대를 깔아 뭉개거나 심지어 아무 말 못하게 하는 작전이다 톤 폴리싱은 소외된 사람들을 더욱 소외시킨다 지금껏 차분하고 합리적인 설명으로는 전혀 관심을 끌지 못했기에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들을 무식한 사람 취급하며 소리 낮추라고 야단친다 예의를 모르는 소수를 비웃고 어떤 상황에서도 문명인답게 이성적인 대화가 가능한 자신의 도덕적 우월함을 과시한다 이 편에는 아무 피해도 입지 않은 합리적 전문가가 저 편에는 감정이 지나쳐 제대로 된 대화가 불가능한 비합리적 피해자들이 있다 실제로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는 쪽이 전문가처럼 보일 때가 많다 하지만 외향이 꼭 사실과 일치하지는 않는 법이다 옳은 사람도 감정적일 수 있다 차별과 착취와 폭력을 당해 분노하거나 슬퍼해 본 적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한 적 없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안다 톤 폴리싱은 시끄러운 고함이 오가지 않는 상황에서도 가능하다 상대의 말에 기분이 상했다 해도 말투를 지적하며 상대를 비난할 수 있다 진정하세요 침착하셔야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 또한 주제에서 멀어지기 위한 톤 폴리싱이다 비난하는 말에서 빠져나오기 상대의 지적이 부당하다는 느낌이 들면 맥락으로 동의하는 기술을 사용해보자 맥락을 활용해 당신의 전달 방식을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만드는 기술로 가령 상대가 꼭 그렇게 소리를 지르셔야겠어요 라고 비난한다면 네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라고 대응한다 당신 너무 흥분했어 일단 진정 좀 해 남편의 말에 아내는 자기 행동의 맥락을 설명하여 비판의 힘을 뺀다 그래 나 흥분했어 지금 흥분 안 하게 생겼어 내가 몇 번 부탁했어 그런데도 변한 게 없잖아 내가 바라는 건 이 기술은 톤 폴리싱이 아니어도 누군가 당신의 행동을 비판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가령 생산부에 여러 차례 프로토타입을 바꾸어 달라고 부탁했는데도 생산부가 아무 설명도 없이 계속 뭉갠다 왜 그러냐고 따졌더니 생산부장이 이런 황당한 대답을 던진다 안 해주면 아 하기 싫은가 보다 하고 눈치를 채야지 왜 그렇게 고집불통이야 당신의 정답은 이렇다 네 제가 고집이 좀 셉니다 이 건은 고집을 부릴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꼭 변경이 필요하니까 여러 차례 부탁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맥락으로 동의하는 기술은 당신의 행동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반응이라는 사실을 당신 스스로 되새기게 해준다 행동과 사람은 같지 않다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사람을 직접 공격하고 모욕하는 것은 부당하다 너 바보야? 와 당신의 그 행동은 잘못이야? 는 천지차이다 행동을 비판하되 사람은 인정할 수 있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설득의 기회도 날아간다 맥락으로 동의하기 톤 폴리싱처럼 누군가 당신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비난하거든 그 행동에 동의하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정당한 맥락을 언급한다 맞아요 나는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안 그러고 뵙일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아무리 말해도 꼼짝도 안 하니 어쩔 수 없었어요 맞아요 나는 집요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트라우마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인신 공격으로 우위에 서려는 사람을 멈춰 세우는 법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안전한 공급망 구축을 주제로 이야기가 끝나자 한 동료가 이렇게 대꾸한다 이런 인신 공격으로 그가 노리는 대상은 주제가 아니라 사람이다 지금껏 논의하던 주제는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주제를 언급한 사람을 무대로 끌어올린다 부서도 다른데 뭘 안다고 나서요? 혹은 아이가 있어요? 자식이 없으면 이해 못할 텐데 이런 식의 비난이 드물지 않다 하지만 아이를 때리면 안 된다는 사실은 자식이 없어도 알 수 있다 정신과 의사가 정신질환을 알아보지 않아도 환자를 도와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다른 부서 사람이라고 해서 고객 불만을 해소할 건설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당신의 발언을 깎아내릴 방법은 이런 인신 공격 말고도 수없이 많다 가령 주제 자체를 무시한다 그거 말고 다른 문제는 없어서 참 다행이네요 혹은 당신의 발언 내용이 과하거나 틀렸다고 왜곡한다 아,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이런 식의 표현은 모두 당신이라는 인간 혹은 당신의 발언을 깎아내린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거나 말거나 아는 척하지 말고 넘어갈 수도 있다 토론을 하다 보면 그런 잠깐의 삼천포행은 예사이므로 괜히 건드려서 일 키울 필요는 없다 하지만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반복된다면 가만히 두고 볼 일이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신도 똑같이 인신 공격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다가는 서로 얼굴 붉히며 좋지 않게 헤어질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상대방 행동의 정체를 까발려 멈춰 세워야 한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당신이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에게 보여주자 하지만 상대가 깔아놓은 판으로 들어가서 추가 공격의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된다 1. 까발린다 상대의 대화법을 짧게 요약한다 2. 멈춘다 그 대화법을 멈춰 세우고 다시 원래의 주제로 돌아간다 이렇게 하면 상대의 공격에 휘말리지 않고 원래의 주제로 돌아갈 수 있다 공격하지 않아도 상대가 당신의 의도를 알아차린다 이렇게 일단 까발리고 나면 상대가 다시 똑같은 짓을 할 확률은 낮아진다 앞에 동료처럼 아무것도 모른다고 비난하거든 이렇게 대꾸해보자 제 개인의 의견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신가 본데 그렇지 않습니다 혹은 벌써 여러 번 건의했는데요 제 개인 생각이 아니라 부서 차원에서 나온 의견이라서 그 후 대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자고 부탁한다 상대가 여자 아니랄까 봐 남자 아니랄까 봐 라는 식으로 성별을 가릴 때는 이런 대답이 가능하다 남자냐 여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요점은 상대가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거든 그 말의 숨은 뜻을 까발린다 문제를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렇게 대응하면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좋은지 해도 되는 말과 안 되는 말은 무엇인지와 같은 중요하지 않은 격가지로 흐르지 않고 토론을 다시 본래의 내용으로 돌릴 수 있다 이걸 이해 못하면 바보지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상대의 본심을 까발린다 자기랑 생각이 다르다고 바보라고 부를 수야 있겠지만 그래서는 토론이 잘 될까요 이렇듯 상대가 자신의 말을 오해하거나 근거 없는 비난을 퍼붓는다면 상대의 진심을 까발리자 온라인 인터뷰에서 어떤 여성이 임신 중에 산부인과 의사한테 뱃속 아기가 다운 증후군이거나 사산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인생 최악의 순간이었다고 말이다 그러자 한 시청자가 이런 라이브 댓글을 달았다 에이블리즘 에이블리즘이란 장애인 차별을 말한다 다른 시청자들이 우르르 따라 댓글을 달았다 장애인 차별하지 맙시다 누군가 단어 선택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그녀가 에이블리즘의 의도를 갖고 말한 것도 아니건만 제멋대로 그렇다고 가정하였다 그 여성의 반응은 이랬다 나는 그저 전화를 받았을 당시 내 마음이 어땠는지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아기가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하니 정말 무서웠다고요 나는 우리 아기를 사랑하고 그래서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낳았습니다 그러니 괜한 억측은 하지 말아주세요 올바른 반응이었다 특히 가치관이 오가는 주제에서는 오해가 빚어질 위험이 크다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 여성의 평등권을 목표로 싸워야 합니다 아직 걸림돌이 많아요 그럼 곧바로 이런 반응이 나온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가 웃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남녀가 똑같아요? 하지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런 식의 억측은 절대 넘어가지 말고 바로 잡아야 한다 그릇된 해석을 까발리고 기울어진 각도를 바로 세워야 한다 아니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제 말은 혹은 억측은 삼가해 주세요 잘못 알아들으신 겁니다 저는 나쁜 사람이 되기 싫은 사람을 위한 조언 정서적 협박에 휘말리지 않고 결정을 고수하는 법 설득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협박을 사용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내가 상사인데 상사를 존경하고 지원한다면 내가 맡기는 업무를 마다하지 않아야지 회사를 생각하는 직원이라면 지금 이 행동이 옳지 않다는 걸 당연히 알 거야 날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보험 설계사가 묻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이 편안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세요? 이 모든 말에는 공통점이 있다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이 좋은 특성을 잃고 말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상사를 존경하는 우수한 직원이나 아내를 사랑하며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서적 협박은 당신의 마음의 감정을 불러일으켜 특정 행동을 강요한다 많은 이가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상대의 요구를 따른다 자신의 긍정적 역할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그 중에는 상대와의 대결도 불사해 자신의 관점과 역할을 사수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 둘을 결합하여 협력적으로 자기 뜻을 주장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자면 상대의 말의 숨은 트릭을 이해해야 한다 상대의 모든 말은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따라야 할 긍정적 가치관을 제품이나 업무와 한데 묶는다 좋은 사람이라면 가족을 걱정한다면 이 보험을 들고 싶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가치관과 제품을 한데 묶는 방법이 너무나 교묘해서 협박은커녕 욕을 하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수백만 팔로워를 거느린 인플루언서가 자기 제품을 팔면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이런 글을 올린다 다들 지지해줘서 제품을 사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너희들의 지지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너희는 모를 거야 솔직히 금전적으로는 아무 이득도 없어 그저 너희들에게 기쁨을 나누어주고 싶은 것일 뿐 그동안 늘 곁에서 나를 지켜준 너희들이니까 여기서 함께한 우리니까 누가 주문했는지 나중에 찾아보고 최대한 모두에게 연락할게 그가 제품 구매와 결합한 가치관은 총 다섯 가지이다 지지, 이타심, 충성심, 연대감, 애정 꼭 나쁜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도 이런 식의 행동 방식은 가치관을 나누고 자기 스타의 인정을 받고 자신이 충성하고 지지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 마지막 남은 품돈까지 긁어모아 갖다 바치도록 만든다 현실에서 그런 가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늘 외톨이라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걸려들기가 쉽다 이웃사랑, 존경심, 인내, 아동보호 상대가 자기 입장을 어떤 가치와 결합하건 그 가치는 당신의 고심과 결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따라서 상대가 말한 가치관에 동의하면서도 다른 결정을 내려서 그 둘을 떼어놓을 수 있다 네, 중요하죠 그렇지만 저는 A에는 동의해도 그에 따라오는 B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상사가 당신에게 내가 상사인데 상사를 존경하고 지원한다면 내가 맡기는 업무를 마다하지 않아야지 라고 협박하면 관계는 인정해도 입장은 거부한다 당연히 존경하지요 그래도 지금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추가 지시는 곤란합니다 배우자가 날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할 때도 사랑은 강조하되 그의 입장은 거부한다 사랑하지 너무너무 사랑해 하지만 사랑한다고 내 생각을 말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 동료가 그동안 사장님이 얼마나 잘해줬어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고 이럴 때 사표를 내? 라며 질책하면 이렇게 항변한다 감사하지 왜 모르겠어 그래도 내 개인적인 사정도 있는 거니까 보험 설계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이 편안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세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한다 물론이죠 하지만 꼭 보험을 들어야 편안한 건 아니니까요 누가 당신을 칭찬할 때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조심한다 누군가 당신에게 하기 싫은 일을 맡기려고 부탁을 칭찬과 결합하여 감정을 부추긴다 자기가 X를 잘한다고 회사에 소문이 파다하더라 그래서 부탁인데 이거 좀 해줄 수 있어? 자기가 하면 금방인데 내가 하면 며칠 걸릴 거야 이럴 때 거절을 하면 상대의 칭찬에 감사하지 않는 듯한 기분이 든다 하지만 칭찬에 따른 감사는 부탁의 승낙 여부와는 별개이다 감사의 마음을 업무와 구분하자 칭찬은 고마워 근데 내가 일이 너무 많아서 일정 확인을 좀 해봐야겠네 이런 식의 설득 기술은 어디서나 목격된다 특히 광고와 마케팅에서 자주 쓴다 소중한 당신에게 이 정도는 주어야 하지 않나요? 혹은 당신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노력은 필요치 않을까요? 어떤 질문에도 대답은 똑같다 그럼요 소중하고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그래야 압박감이 없는 상태로 내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차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상대도 이 수법이 당신에게는 통하지 않는다고 깨닫고 다시는 써먹지 않을 것이다 이걸 반대하면 부패를 돕는 거야 혹은 이걸 지지하다니 장기적인 안목이 없어 이런 식의 말이 오가는 토론에서는 가치관을 입장과 분리할 줄 알아야 한다 둘은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의 가치관을 실천할 방법은 여럿이다 정서적 협박을 물리친다 정서적 협박이란 가치관이나 관계를 입장과 결합하여 당신의 마음에 감정을 불러일으킴으로써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이다 이럴 때는 가치관과 관계에는 동의하되 다른 입장을 선택하여 협력적인 방법으로 자기 입장을 주장할 수 있다 아래의 표현 방식이 적절하다 그럼요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게 온라인 소통의 특수한 문제점 얼굴이 보이지 않을수록 섬세하게 온라인 소통은 쉽게 가열되고 거칠어진다 그 이유를 알면 자연히 대처 방법도 나올 것이다 문자 소통의 역학을 파악하면 그 역학을 부수고 댓글창의 악플러를 선플러로 만들 수 있다 또 설사 그렇게는 안 된다 해도 보다 침착하고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에선 빨리 흥분하고 더 무례한 행동을 한다 여러 이유 탓이다 첫째, 우리는 글자를 말과는 다르게 인지한다 온라인 소통에서는 감각 채널이 축소되므로 상대의 목소리를 듣지도 인체 언어를 보지도 못한다 따라서 내용이나 감정에서 오해가 생기기 쉽다 글자를 읽을 때는 감각 인지의 틈을 부정적인 해석으로 채우는 경향이 있다 또 우리는 온라인에서도 나의 의견에 부합하는 정보를 더 믿는다 온라인에는 모든 입장과 확신을 입증해줄 증거가 넘쳐나고 알고리즘은 우리가 자주 보는 정보와 비슷한 내용의 정보를 계속해서 권한다 게다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선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동지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 동지들의 엄호가 주는 소속감은 더 심한 말도 할 수 있게 한다 또 많은 사람이 함께 소통을 주고받다 보니 자기가 한 말을 되돌리기가 힘들다 한 번 공식적으로 뱉은 말을 취소하려면 체면을 구길 수밖에 없다 익명성도 거침없는 행동에 한몫한다 정서적인 내용은 특히 클릭수가 올라간다 분노에 미치겠네 또 연착이야는 객관적인 설명이나 해결 방안보다 조회수가 훨씬 더 높다 온라인에선 무엇이건 드라마틱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 모든 요인이 오해를 부른다 소통은 더 많아졌지만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지는 못한다 심지어 편가르기가 더 심해지기도 한다 접촉이 잦을수록 소통이 더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은 틀렸다 협력하는 환경과 공동의 목표가 조성되어 서로를 향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때라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소통의 횟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대화의 질을 높이고 무엇보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명심해야 한다 때로는 담담하게 모든 도발이나 모욕에 응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긴장도 참을 수 있어야 하고 도발도 무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논쟁을 다시 객관적인 차원으로 되돌릴 수 있다 싸움도 골라서 해라 독일 화학자 마이티 응유엔킴이 유튜브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영상을 올리자 인신공격성 댓글이 수두룩하게 달렸다 에어로졸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다룬 영상에는 이런 댓글도 달렸다 틀렸어요 공기 습도가 낮으면 에어로졸은 더 잘 녹습니다 증기압과 관련이 있지요 기본 교과를 더 공부하셔야겠어요 화학자인 마이에게 기본 교과를 더 공부하라니 인신공격이었다 이럴 때 와락 달려들어 공세를 펼치면 상대는 방어모드에 돌입한다 그런 토론은 악순환에 빠지기 십상이다 마이는 도발에 응하지 않고 사실에 대한 대답만을 올렸다 에어로졸은 녹지 않습니다 순수 물이 아니라 바이러스 같은 용해된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빠르게 평형 크기로 수축합니다 공기가 건조할수록 에어로졸의 크기는 줄어듭니다 작은 입자는 공기 중에 더 오래 머물고 큰 입자는 더 빨리 땅으로 떨어지죠 따라서 공기 습도가 낮을수록 에어로졸에 깃든 바이러스가 더 많아집니다 링크를 참조하세요 상대의 반응은 감사합니다 였다 싸움도 더 이상의 논쟁도 없었다 물론 무례한 글을 보고도 무조건 꾹 참으라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매번 곧바로 달려들어 싸울 필요는 없다 다툼을 부추기지 않고 빠르게 객관적인 논의로 되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 더 평화롭게 살 수 있다 그러니 싸움도 골라서 하자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포근한 시간 보내세요 안온하고 포근한 시간